김정은 동지께서 연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특출한 용도 실력으로 끌어주시는 만고절세의 민족적 영웅 경냐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환하신 용상이 무대 배경에 모셔지고 용으로 가신 육성 녹음이 울리는 순간 질신 경냐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품위에 덕구장 대세를 끌어 천하제일의 군대국을 반드시 일조 세울 수소탄 시험 성공에 뛰어온 성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탈 동경서 동지, 박범주 동지,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군대의 자기 밀꾼들이 여기에 경냐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부품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지올라 구원의 하늘을 깔아 위아리쳐갔습니다. 경냐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격노도자 김정은 동지 입장해주는 소상 아멘